미장은요, 자신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려고 더욱 애를 씁니다. 싫은 척하지만 김여사는 이렇게 애쓰는 미장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풀리니까 금세 허기가 돕니다. 미장의 올케가 돼지갈비를 붙네요. 김여사 좀 보세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사돈을 암으라는 거예요. 며느리 한테만 닦달하지 말고. 며느리 한테만 닦달하지 말고. 며느리 한그라만들아, 그런 거 싫어 쓰지 마라. 며느리 한그라만들아. 시어머니가 옆에 한것은 고기를 부여 붙인다고 말을 듣기 싫었지. 크림을 쓰면 썩었어. 그래, 사랑할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엄마.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엄마가 옆에 말하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아, 이건 좀.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구워. 네 마음대로 구우잖아, 네 마음대로. 잘못 구우면 너 왜 이렇게 안 이겼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 그거 아녜요? 아이 뱉어. 왜? 어?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한국에서 저한테 엄마 그러면서, 왜 여기 우리 엄마가 언니 가르쳐주시잖아요. 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할지, 그래? 자, 김 여사가 미장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볼까요? 생선을 굽는 건 베테랑 주부한테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우, 어떡하지? 생선 굽다가 다 불낼 거 같은데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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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직도 쉽지 않은 시집살이. 아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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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래도요. 고생하는 건 시어머니가 좀 알아주시면 좋잖아요. 미장은 김여사를 편안하게 해줄 요량으로 시동생 내줄 참기름도 미리 챙겼습니다. 직접 농사지어서 짠 참기름을 주려고 했었는데 앞질러서 싼 게 문제예요. 막내 아들 내외는 미장내보다 먼저 결혼해서 화순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적어도 미장이 형님인데 동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딸이 살다 보니까 옆에서 챙겨지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또 김여사가 손을 못 대게 해요.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미장에게는 살림을 가르친다면서 매일 잔소리하면서 동사한테는 그렇지 않으니까 미장은 서운한 거죠. 이면 Richtung가 아까nell입니다. 근데 고추장 두 개 났어? 미장? 이 об요 Dafne님 peynisharia, 네에? 초기요? 고기 고거 좀 더 알려주세요. 한국 생활 5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꾸 못한다고 하는 것도 참 속상합니다. 그러면 더 그만큼 생각하면 그건 안 좋죠. 며느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보세요.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시아버지의 손떡발떡 다 깎아 드렸대요. 고맙지마는 김연사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김연사는요. 가난한 양반 가문의 10남매 중에서 8째로 태어나서 같은 마을에서 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대요. 그런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실질적으로는 김연사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네요. 나는 내 생각에 현대감이 많고 그러니까 나 하나 덜고 싶었어요. 우리 집에서. 나 하나 덜어. 내가 이 사람 피우면 잘 마치고 이 사람 찾고 살면 이 사람도 마음을 하나 얻었고 나도 이 사람을 인도하면서 정말 달려가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도 컸습니다. 이것도요. 김연사가 차려준 미용실인데 10원도 허투루 안 쓰고 아껴서 큰아들한테는 카센터를 또 큰딸을 비롯해서 나머지 세 자식들에게는 미용실을 내줬대요. 평생을 뒷바라지하고도 모자란지 김연사는 아직도 딸의 일을 돕습니다. 자식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김연사의 헌신을 아는 건지 자식들은 김연사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반듯하게 커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맏며느리인 미장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특히 많죠. 성급하게 나서지만 않으면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느는 걸 미장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위상아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누가 펀드 좋아? 할머니랑 할머니랑 그럼 엄마는? 좋아해. 엄마랑 할머니랑 사오잖아요. 위상아 누구 펀해? 나 누구 펀? 엄마 펀 아니면 할머니 펀? 할머니 할머니 펀? 그럼 엄마 속상해 주겠다. 저 엄마랑 오바가 누가 펀해? 엄마도 펀하지. 왜? 딸이야 아직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믿었던 남편까지 어머니 편이라고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민아 오빠는 안 해. 편안해. 오빠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오래 안 살잖아요. 편하다고 말도 잘하고 하면 한국 부라도 잘 배우고 하게 되면 오빠도 내 엄마 펀 안 하지. 알았어. 그러면 한국말 많이 배울게요. 약속했다. 알았어. 한국말 다 알았으면 엄마가 우리 편하자. 누구 편이면 어때요? 누구 편이든 다 한 가족인데.